한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과거 발언이 논란입니다. 정봉주 후보의 과거 발언이 소환되면서 비판이 일고 있는데요. 민주당 선대위는 말 한마디로 선거판세가 바뀔 수 있다면서 공천을 취소할 수도 있다고 경계령을 내렸습니다. 이어서 이병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첫 공개 메시지는 설화 경계령이었습니다. 말 한마디 가지고 선거 판세가 바뀌는 경우를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최근 지역 유세에서 입직 발언이 논란이 됐던 이재명 공동선대위원장도 자신부터 조심하겠다며 발을 맞췄습니다. 비공개 회의에서도 각별한 언행주의가 필요하다는 논의 끝에 모든 후보에게 공문을 발송하기로 했습니다. 이 눈높이에 맞지 않는 언행을 주의할 것을 주문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이를 위반할 경우 공천 취소를 포함해 긴급 징계할 것임을. 이런 노력이 무색하게 서울 강북을 해서 현역 박용진 의원을 꺾은 정봉주 후보의 과거 발언이 소환되며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DMZ 목함질회 사건 2년 뒤인 2017년 한 유튜브 방송에서 발목질에 밟는 사람들한테 목발을 경품으로 주자는 발언을 했던 겁니다. 정 후보는 해당 영상을 삭제하고 재차 사과했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후보로서 자질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이재명 공동선대위원장은 잘못된 표현에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면서도 여당의 친일 왜곡 등의 발언이 더 심하다며 화살을 돌렸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